형 뒤로와서 힐링간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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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샷빨 오지대 와아아아우 아 진짜? 어 꽤 좋네 근데 그때는 모기불린줄 알고 상관 안했지 근데 수월한 사이니까 수월한 사이니까 수월한 사이니까 확 올라오는거야 와 조심해라 너 그 진짜 BJ님 건강의 생명인데 근데 고추행은 없어요 어디 어디 갈거야? 우리 여기서 이제 요 차 구해서 프리모스 프리모스 차 구해서 프리모스가 있대 아 근데 나 차 타는 메타 해서 우승한 적이 한번도 없어 차 타다가 그냥 필요한 것밖에 없어 오케이 알았어 이번에 우승해 이번에 우승하면 돼 이거 갓난애기인데 괜찮겠어요? 그 갓난애기가 발전이 제일 빨라요 나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샷발 하나는 기간메캡니다 아토피는 아니에요 그니까 부어 올라와 올라와 있어요 궁금한 점이 부어서 올라와 있어요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다시야 발견 나이스 나는 처음 발견 안 돼? 아 나 레토나 발견 근데 좀 멀다 어떻게하지? 아 이 레토나 성태가 될 것 같은데 죽었다 이거 성태형 여기 쪽으로 오세요 성태형 다시야 저거 보고 오지 아 내 쪽 아니야? 내 쪽에 나 혼자야? 아 저 차 차 발견하라니까 산 쪽으로 가고 있네 아 차 뺏겼네 아 나 타 여기 버기도 있어 다시야도 있고 오세요 오세요 일단은 차인의 사람 차인의 사람 차인의 사람 택밀 택밀 아 먼저 가세요 아니요 빨리 타세요 아 먼저 가세요 아 이 분 파미하시는데 저도 따로 파미할게요 아니요 네베트가 안되는데 그니까 저분이 거부하시네 아니 먼저 가세요 어디 가야돼 어디 가야돼 프리모스크 차있냐고요 어 차인 사람 프리모스크 바로 가야되거든요 저 차 있어요 저는 저는 차 있어요 혹시 제 차 타고 가신거 아니죠 내가 봐야죠 아 아 그러면 안되요 저기요 이거 우리 프리모스크 늦게가서 오 10개 감사합니다 짜라리파면 프리모스크 나오는거 잡아야겠다 이런거 이런거 뒤따라니깐 한다고 아 와 바퀴를 왜 부수세요 아 형들 내가 알아서 할게 게임 얘기하죠 제 병은 제가 내일 한번 알아서 할게 아니 프리모스크 갈라했는데 예 바퀴붓이네요 야 여기있어요 차있어 어 잠깐만 나 그냥 긴장가났다 형님 아 눈길아 뭐해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죠 오토바이 타다 죽으셨네 아 오토바이 제가 말씀드렸죠 아 뒤집힌거야 저는 우승한 적이 없어요 초반에 무조건 죽어 조봉아 여기있다 갈게요 프리모스크 자기장이다 프리모스크 가면 되겠다 지금 어어 맞아맞아 프리모스크 지금 별로 늦었어 늦었어 아 늦어가지고 봐봐요 요 외곽 살짝 파밍해야 돼 외곽쪽 야 뒤에 오는데 오토바이 아 눈길로 피해야돼 뒤에 온다 아 온다 숨어있어 숨어있어 아니 구상에 있어 또 파밍해야 먼저 갈게요 아니 기분 좋갖고 가있어 내일 알려드릴게요 어떤 벽어리 수업 이전에 빨리 운전하세요 네 오늘 지쳐야 돼 나오세요 안보여요 장면이 햄버거 왔어요 운전자 운전자 잡으세요 오케이 진짜 햄버거 시키기 싫었네 진짜였어 뭐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와야 돼 여기 프리모스크 외곽쪽 이런데 파밍하고 프리모스크 나오는데 잡아야돼 오케이 근데 이거 우리 둘이 너무 늦어 늦었어 지금 아까 오토가이 지나가네 이쪽으로 온거 같은데 여기 외곽쪽 먹을게 그럼 이쪽 오케이 오케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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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프리모스크 나오면 한 요정도 요정도 위치에 대기하면 돼 오케이 살려주세요 지금 자 멘트존에 죽을거 같거든요 어 이건 그럼 이쪽에 떨어질 각이지 뛰세요 저기 햄버거 햄버거 받는 시간 아니에요 뛰어야되요 저기 햄버거 받는 시간 아니에요 뛰어야되요 그쵸 아니요 병력이 그만해요 내일 알려드릴게요 그쵸 찌워야돼요 햄버거 먹을 시간이 아니에요 아 나 야 정신당한 짓기야 아니 그 정지 어 레트나 말게 레트나맨 아니 찌워야된다니까 아니 뭐해 레트나 어린데 아 그 사셨네 아 바르픽스 바르 이거 아니 그쪽이 다 이거 프리모스크 주변에 파밍하고 내가 파란팀 찜은 지점에 대기해야돼 그게 나올거야 오케이 잡아먹고 불사밍 조용히 좀 해주세요 왜 없지? 어 에어프리 하 초록핑 컴퓨 어 아 아 굉장히 없네요 여기 초록핑 파매했어요 초록핑 우와 에어즈라이 누가 먹으러 왔는데 심지어 와 하야돼 타야돼 아까 차 뒤집혔어서 놓쳤어요 여기 안 돼요 아 진짜 뒤진다 진짜 적당히 왜그러세요 이거 적당히 하시죠 피가 많이 돼버렸네 이거 발이 누구거지 내꺼가? 난 거기 아니었지 어 나 버기 아니었는데 왜 버기가 빨간색깔 뒤에 물이 붙어있었지? 아 요즘 그거 랜덤했대 이거 혼자 가시면 안돼요 이거 스퍼드에요 스퍼드 이게 파밍도 혼자 못합니까 이게? 아니 저거 찾으러 가셨네 내가 우승시켜줄게 근데 이거 이거 뭐냐 2메타 2메타 초반에 너무 시간을 버려서 너무 가난해 가난 메타도 파밍이 잘 돼 생각보다 아니 누가 햄버거 가지고 가서 아니 무슨 햄버거 갑자기 가만히 햄버거 가지고 갔는데 차 뒤집혔는데요 아니 그 사람이 잘못이네요 누가 다샤를 부셔서 파밍이 아니구나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저는 가진게 없는거 같은데 가진게 하나도 없어요? 예예 아 근데 저는 햄버거 별로 안좋아해서 그쪽은 그 참치 랍스타 이런거 자주 먹으시니까 그쪽 월 2천보시는 분이 제가 월 2천보시는 분이 말씀 드릴게요 다 좋아 여긴 그 뭐냐 레토나 떨고났다잉 아니 태어로 어디야 성태형 2천씩 벌어요 말 울잖아 선생님 레토나 떨고나서 저거 다 먹는데 9월 2천에 광고비 1천 와우 광고 1개 있습니다 코이컨 말씀드릴게요 크리보alis께서 나왔겠대 이거 늦었어 저볼 come 차들고 도망갔거든요 아 답이 없네 converted 기분ладht ica 수제보고도 별로 맛없어요 수제버거보다는 맥도날드도 맛있네요 내 입맛이 별론가? 수제버거같은거 버거같은거 못먹었겠어요 네 어려운하시겠어요 랍스타 이런거 먹다가 아니 그쪽 저번에 사진찍으실때 랍스타 그냥 두마리씩 시켜드시던데 저는 에이가 없다 저는 랍스타 먹은 기억이 없거든요 국물만 먹었던걸로 기억해요 랍스타 국물 아 참기사까지 있네 참기사까지 참기사 많이 이용해주세요 이용안하면 저 또 잘립니다 Ник finalist 이용안 bride 이용안 이용안 되는 상담이 ain it 봐유 보이더라구? 차기사 큐빙 고소할뻔했네 오! 가고팔! 오! 아 러브유! 가고팔! 리선준벌은 아는형이니까 해줘야지 장비도 많이 되주는데 정원형이 리선준벌도 많이 이용해주세요 마우스 갖다주면 알았어 뭐 이런거 갖다주신던들 정원이형 진짜 너무 작게 정원이형 좀 보면 비니스 관계야 성태형 뭐라고? 어 4배있다! 4배 남는거 있어 4배 저요? 4배 필요한사람? 갓난애기는 안좋아요? 갓난애기는 안좋아요 다필요합니 야 쏟단거야 뭐야 뭐야 우리야 우리야 사람 입맛은 다 다락 새끼 뛰어서 뛰어서 여기까지 야 근데 엠퍼 파츠 안좋아줘도 되지 엠퍼 파츠 나 손잡이만있습니다 손잡이 야 칼고팔 하나 더있다 여기씨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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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갈게 갈게 먼저오는사람 드립니다 내 차도 해감노 내 차도 해감노 먼저오신사람 드릴게요 차 보션네 바퀴 보셨나 말했다 바로 뒤에 있어 4배까지 드립니다 4배까지 얹어서 드려요 예예 갑니다 선착순인가요 선착순인가요 선착순입니다 예예 선착순이에요 야 저희가 더 빠르대요 아 이거 몰라요 아 이거 내가 빠르지 여기가 이쁜데 자메이카 나 맛있더라 자메이카 먹고 싶으면 여기서 손 자메이카 맛있지 자메이카 맛있지 않았던데요 맛있어 맛있어 그거 막 그니까 일일일당 못하는사람들이 먹으면 아아 그럼 딱 정당한거같아 나 일일일당 못하거든 난 맨날 두개씩 먹었어 그거들 뭔가 하락하긴 약간 애매해 뭐 치킨을 두개씩인다고? 그거? 응 경쟁이 치열하네요 경쟁이 야 금수저가 여기있었네 아 두 번 먹었고 한번 아껴서 먹는거지 아 두 번 먹었고 한번 아껴서 먹는거지 저 빨리 왔으세요 제가 1등으로 왔으세요 1등으로 왔으세요 야 노란빙 이거 누구꺼였어? 노란빙 있단 말이야 아 야 야 아니 나 왜 쐈어? 아 미안 미안 저기요 아 맞을께 맞을께 미안 아 저기요 미안 미안 빨리 빨리 구상 드릴께요 구상 드릴께요 구상 드릴께요 아아 아니 저기 구상 저 AK주세요 여기 밑에 있던 AK 어디왔어 AK 어디있어 그쪽 어디있어 내꺼야 AK 이거 애기 해줄께 어 애기 그 구상 있는 사람 없어? 나 피 없는데? 아니? 나 피가 하나 야 아니 이거 홀로그램 누가 빼 누가 뭐 던졌어 자꾸 누가 뭐 던져 아이 뭐야 왜 이래 안보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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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제 실고할께요 눈아파 죽겠네 아 저기요 그 빨리 가지고오세요 내 홀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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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럴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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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상 하나도 없네 아아 한 번 좀 차타운 티네 혼자 가면 안됐다고 몇 번을 말해줘야냐 내 자신 아니야? 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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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사람 네베 나 저기 가모팔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주통제 하나 빨리 뭐랬어 와아 속도 빨아 나 어디가 못갔어요? 갈께요? 그쪽 차 없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찾다 갈께요 조우씨 하얀 눈끼려 그 배가하는 형이세요 잘하느냐 조우씨 네? 깔끔한 거래였습니다 저 치시고 뭐 깔끔한 거래라고 하시죠 셔콘으로 치시고 뭐 깔끔한 거래라고 하죠 기분 나쁘네요 홀로도 잘 챙겨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로 먹었어요 어? 쏘는데? 야 쏨다 자 자 배그 재밋지 배그는 마약이야 우리 저 파란픽이 처리잡아도 나쁘지 않아? 다음주에 서클한번 더 보는건지 괜찮겠다 아직 1분에 나온대 파밍이나 좀 더 하자 나 구상이 하나도 없어 구상 남는사람 없어? 나 하나 줄게 파밍 1농도면 되잖아 파밍 넣고 아 여기 엠포있다 엠포 너 엠포있어 엠포 어딜? 엠포 있는데 저 2개될게 엠포 보전기 있는사람? 손잡이는사람? 아니 여기 왜? 아니 뭐하네 여기저.. 여기 왜야 다? 같이 다녀 여기 스쿼드에요 스쿼드 아 근데 눈길형은 롤챌린저야 형? 나 이번시즌 20대 성태형이랑 다르네 성태형이랑 다르네 성태형이랑 다르네 그 뭐냐 눈깨도게게임이 재능이 있구나 내가 내가 재능이 있거든 롤 브론즈이잖아 뭘 재능이야 그쪽이 브론즈고 전 다이아3이구요 히오스 한개 내가 말씀드리자면 히오스 할 때 그 그 뭐냐 이상우님 플레3 아 플레3 롤선스님 플레2 저 플레3 저 똥조금씨 실 벗떠습니다 쟤는 이거 다리 잡아서 매꾸다 이거 올라와요 이 사람은 오자마자 허원인데 같이와 빨리와 가고있어 가고있어 왜왜왜왜왜 다리 잡고 번덕은 죽이하네 다쳐와 나 7탄이 없어 7탄 하나도 야 저기 위에있다 형 멈춰봐 왼쪽이 아 이거 필요없어 이거 필요없어 아니 여기 달려야돼 저기 여기서 에스바냐 에스바냐 어깨 확인 나 7탄이 없어 카오파를 못쓰는데 카오파를 못쓰는데 카오파를 60발있다 60발있다 여기 떨군다 여기 올라가고있었어 형 165 아아야야야야야 나한테 165 아 봤어 위치확인 오야야야 저 뚫을 마는다 같이 싸우자 얘들아 필 가고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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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써 에스바방향이 또있어 저기 말고 저기다니 내려봐 여기 세워봐 다쳐와 세워봐 저기 보이잖아 보여 저기 보인다 보인다 이백시 자리 자리찼자 여기 자리안좋아 아니 여기 자리좋아 뒤에 한팀 더 오지 뒤에 그냥 정리하고 가자 아 우리 앞에 오토바이 한발 한발 나 기절 오토바이 오토바이 기절 다시야 다시야 야 내앞에 나무 내앞에 나무 내앞에 죽을 내앞에 죽을 도로가져 도로가져 나 기절 나 기절 내앞에 하나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 눈길여 기다려 다 아래로 왔어 세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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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쳤다 킬쳤다 어 킬쳤다 이거 살려봐 나 구상좀 먹을게 어 오늘 먹고 나 두번째 중급이야 살려줘 나 두번째 안바디 한명 와 나 수고 살려야돼 저 살려야돼 아니 야 야 세명 다 아이템 먹으러 가는거 와 나 소름돋아 진짜 총안도 없어요 예 총안도 없네 그냥 봤습니까 여러분 이거 세명이 그냥 뒤도 안돌아보고 마우 야 여깄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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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에스바냐 나무 뒤 어 에스바냐 나무 뒤 하나도 없어야지 하나도 없어야지 에스바냐 너한테 에스 나한테 에스야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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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대 두대 집게임 붙었다 두대 한명은 이쪽으로 붙어질 수 있어 나 옆에 크게 돌고 있거든 잠깐만 잠깐만 좀만 찾았어야지 아니 피하고 잡아야돼 집안에 들어갔나 집 뒤로갔어 집 뒤로 너무 스피드해 게임 자체가 어 같이 그럼 단총아 잠깐만 안돼 안돼 이거 톡배기 아 이거 톡배기 먹어야돼 카카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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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지 배율 남는거 있나요 배율 배율 4배 있다 이거 먹을수록 먹어 나 4배 한개 챙겨줘 오케이 살릴게 네 살려주셔야 돼요 아 예 우리 자기장고 있어 나 다 있어 여기 다시야 있어 여기 다시야 있어 아니 헬메 헬메 상레벨 헬메 개수로운게 뭔줄 알아 생전지금 64명이야 그거 혹시 없어 그거 그 그거 뭐냐 어 뭐야 뭐야 어 소음기야 왼쪽 왼쪽 와 쌍소음기하고 자랑하는거야 지금 와 아 아 그거 없어 드링크 드링크 하나도 없거든 나 드링크 있어 드링크 아까 거기 시체에 많던데 나 드링크 많아 드링크 5개 나 드링크 5개 나 드링크 5개 드링크 여기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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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개 있어 구상 필요한 사람 나 없어 없어 필요없어 보전기 소음기 4배 없어? 4배 남는거 있어? 나 남아 안아 4배 4배 버렸네 언제 버르지 아 진짜? 4배 안 남아 이거 드릴게요 4배 여기 있어 10패드 남는거 없지 아 여기도 카고파 있었네 애초에 앰포를 먹을까? 앰포를 먹을까? 앰포를 먹을게 카고파 거기 있어 나 카고파 쪽 상대 일로 와나? 일로 와야되자 자기 상대 우리 이제 엄청 가까워 엄청 가까워 이거 4배 있네 여기 4배 하나 먹어둬야겠다 어 그럼 4배 저도 하나 주세요 8배 뿌리고 왔거든 뭐였어 2가 저 이제 파밍 다 됐어요 우리 차 타고 가자 차 여기 다시야 있잖아 여기 민기라 여기 아 저 미안해요 저 차 못타요 예 아 저도 저도 못타 아 차 타다가 걔 뒤질거 같아요 쌍소음기에요 말씀드렸어요 이거 죽으면 약간 황할거 같아요 저 쌍소음기 들고 저 쌍소음기입니다 저 쌍소음기에요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차를 차를 타고 한가운데 가는게 아니라 차 타고 라인탑에서 가야돼 라인타고 자리잡고 다음에 단위 잡고도 이동할거에요 맞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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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글로 움직일께요 윤기라 믿는다 밀어밀어 빨리 가야돼 우리 차 한데도 없어 여기 있어 아래 한명은 차 죽어서 그 타고 와 그 타고 와 앞이 언덕이라서 언덕 피해서 그 타고 와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라인타고 윤기라 쌍소음기다 믿는다잉 형 차 더 달래 브라라면 어어 어 목숨잉 목숨잉 나 이거 세워줄게 타 차 4명 타보이네 이걸 차로 4대 딱 몸빵 잘해 어 딱 업력해 뭐야 이거 왜 쳐 분노의 질주 더 세브라 아 근데 개무섭겠다 차 4대가 이렇게 우르르 갔네 어 카트라이더 아니시나 우리 앞에 집 조심해 앞에 집 조심해 말했다 형 누끼라 어디 갈건데 여기 딱 자리 잡고 바로 왼쪽 위에 목소리 다른 차 아껴놔 어 차 아껴놔 이 차 타고 다음부터 이동할거야 웬만하면 교전 안하는게 좋아 어차피 이동할거니까 버리고 차 소리 저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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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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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엔 엔 저기 다시아 옆에 흰색 다시아 옆에 언덕 언덕 아 보인다 어 확인 확인 팀보 확인 어떡하지 차 차 왼쪽으로 온다 차 차 왼쪽으로 온다 차 왼쪽으로 온다 차 왼쪽으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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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차 왼쪽으로 온다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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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쏜다 뒤에서 쟤 버려 버려 일로와 버려 우리 타고 가 타고 가 타고 가 일단 사막 쫓고 바로 갈게 타 빨리 타 이리 이리 있어 타 뒤로 간다 왔던 길 왔던 길에 왔던 길에 한 팀 갔었거든 어 자 차 소리 4개 나니까 너무 안 들린다 사운드가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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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여기 열려가 없는데요 이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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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합석 가능합니다 합석 가능해요 조국씨 카우팔 주셨으니까 합석 가능합니다 빨리 오세요 운전 좀 하시네 운전 좀 하시네 백스 조심해 다시 한 번 안되 엉덩이들 있을지 모른다 치는 그냥 들이박고 가는거야 여기 살지 좋아 여기 여기 아 오 다리 땅 왼쪽 차 잘 걸어도 돼 아 저기요 8배 남는거 없어? 8배? 어 저기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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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편 어? 건너편 아 뒤로부터 아 저기요 저 갈게요 여기 밖에 없네 여기 저기 엉덩 보이는거야 어디엉덩 어디엉덩 왼쪽 나무 없넬간다 나무 없넬간다 120쪽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관전 전체 오른나가지고 아 저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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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을 아 보인다 한발 4명이야 형 조심해 단총이 800 있었어? 음 8배 있어요 내 내 가방에 800 있어 나 갈게 일단 수고했어 아 수고했어 내일 하자 내일 우리 하자 오케이 한발 발 앞에 조인다 잠깐만 잠깐만 맞아 맞아 언덕가리로 내려왔어요 다시 아래 파라색 다시 아래 확인 확인 피해 피해 나무 뒤 확인 자기나 좁혀야 되나 저거 쩐니 떼면 돼 움직이겠다 나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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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자 나운드 나운드 한 발 피해 기절 왼쪽이 왼쪽이 봤어 봤어 아 총을 안달았어 아 이거 또 씹혔네 총 쏘고 형 너무 빨리 빨리 박으면 안 돼 너 빨리 박았어 참차리 바꿔 참차리 역시 서든 고수답네 서비 빠르시구먼 하나 기절 바로 밑으로 떨어져 어 밑에 있어요 자 피치할게요 응 형이 맞춰야지 이거 얘네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가고 아니면 일단 빠르게 가도 돼 갑박 없었나? 단중히 갑박 있었나? 기작은 나한테 맞나 쟤 킬 안 떴지? 떴나? 아니 기절 아직 살리고 있나? 살리고 있는 거 못 봤는데 그니까 안 먹어야 돼 일단 연말 타고 가볼게 이거 바로 밑에 아냐? 응 바로 밑에 붙었을 수도 있어 응 근데 여기 못 올라올꺼야 예 여기 올라오는 거 없잖아 올라오는 거 없잖아 올라오는 거 없잖아 형 나 여기까지 붙었거든 아 안 돼 나 안 보여 그 시절에 단퉁이 시절에 툭백이 있었어 아 툭백이 다 날아왔네 형 다음 자 이제 우리 좀 가야돼 오케이 지금 움직여? 어 일로와 일로와 저기 산쪽에 보고 떨어졌다 어 저거 정면 정면에 나한테서 애니 60도 와해 그리고 우리 오른쪽 왼쪽 언덕 아래로 사는 거 바로 앞이다 바로 어 바로 밑에도 총 쏠 들렸어요 어 왜 두고 있자 여기 내가 앞에 아 두마리 두마리 아 이거 못 아 살릴 수 있네 형 정면에 여기 세마리 아까 걔네 세마리야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 있거든 형 이거 내가 형 그럼 뛰어봐 알겠지요 야 차 가져올지 차 가져올게 4차 넘었다 바로 언덕 아래에요 이거 근데 자기야 너무 아픈데 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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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음에 훨씬 아파 어 어 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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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빨리 빨리 됐다 빨리 땋다 와 이거 잘한 선택이 차 뒤집어질까네 쭉 깔게 일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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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끼라 아 제발 눈끼라 아 피가 없다 눈끼라 피가 아 피가 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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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네 눈끼라 아니야 살수일진 몰라 왼쪽으로 눈끼라 안돼 아 눈끼라 일로 일로 안으로 가야돼 오 잘 숨었어 잘 숨었어 살려줘야돼 이거 아니 잘 숨었어요 세웠다 대박 대박 왼쪽에 세웠다 왼쪽 형 일단 살아라 일단 살아라 쒸쒸쒸쒸쒸 형 쟤는 살리거든 너 피없어 형 살고 구성 숨어 알겠지 바로 숨어 알겠지 나 쟤 딸 수 있으면 딸게 300방면에 왼쪽에 대체로 거기 말고 반대편 담장 어 저기 드린땀장에도 있어 눈길아 어 창고도무 단장 어차피 숨어있다 숨어 어차피 이거 우리 왼쪽 쟤네 드링크 몇개 있어 드링크 나 다할게 주워 필요해 두개 뿌릴게 와 다 까졌네 형 간다 따라와 어 쟤네 시체 가면서 후주를 먹고 빨리 가야돼 차 이제 버릴게 헤드 닦아가지고 거울 몰입어 어 나이스 쟤들끼리 싸운다 쟤들 창고 너머 구축이 여기 시체 있었는데 어 여기다 얘네 진짜 빠르게 봐 내가 저 앞에서 쏜다 어 앞쪽 목도 없어 에스마스 엄청 많이 써 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사니에서 쐈어요 사니? 오케이 우리 정면 어 야 우리 자유자 살짝만 거치 나무까지만 하자 살짝 거친 나무 두려지말게 조심해 좀만 더 못 시작해 이거 세 팀일지도 몰라 둘 둘 둘 둘 둘 우리 앞에 다시 한테 써있는거 봤지 응 봤어 어라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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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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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뚝 한대 삼뚝 한대 엔 엔 엔 엔 엔 삼뚝 한대 평탄방인데 형 일단 땅에 누워있어 숨에서 누워 어 숨어야 돼 이거 거기서 안보이겠다 상태형 쪽에서 형 상태형 일로와 상태형 일로와 이 자리 잡아 이 자리 이 자리 여기서 엔방에 무시하고 얘네부터 잡자 어 그쪽에 쏜다 두명이야 두명 어 2대1이야 2대2대1 자이장 개좋다 야 우리 여기 시켜봐 우리 시키면 돼 형 형이 야 나 저리로 갈게 왼쪽 아니 오른쪽 아래에 한명 있을텐데 어 개 때문에 나 좀 찝찝한데 오케이 그럴까 2대2대1 저기 움직인다 엔 몇몇이집 맞을 수 있어 아 나 이쪽이 너무 찝찝해 형 나도 이제 그리로 갈게 어 이쪽이 너무 찝찝해서 쟤 쟤 크게 돌아 자기장 끝으로 오른쪽으로? 아니아니 어 그냥 오른쪽으로 안보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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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언덕 탁 차례하고 내가 그럼 여기 언덕 탁인데도 나중에 맡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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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좋네요 또 얼굴만 보여서 갓밥서 녹을까봐 좋네 무슨 나 갓바나 하이버 다 없다 아 쟤네가 와야되서 아 이쪽 자리 보기 은근히 별로야 어 그렇게 왼쪽에 뚫혀있냐 아 진짜 형 드링크 다툭하게나 어 어 어 앞에쪽에 있다 앞에쪽 앞에쪽 오른쪽 아 여기있다 보인다 저 60 60 언덕 위쪽에 바로있다 바로있다 오케이 풀없는 언덕 쪽 아 이쪽 내 앞에 바로 앞에 아 한정 나무 나무 쪽일거에 오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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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와 샷발 우주제 와우 와우 샷발 와우 샷발은 기가맥했다 샷발은 기가맥혀 와아아 와 다모 피트도 진짜 잘쌌다 와 잘해됬 와 근데 이걸 1등 했어 1등 아니 확실히 눈결이가 대외 미터로 하니깐 무조건 1등 아니 오더도가 좋네 그전에 두번 살린게 대박이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